2차 방향에서 두 분을 알파 베타를 할 때, Fα는 2베타, F베타는 2알파 이렇게 되었죠. 자, Fα는 2베타라는 말은 Fα-2베타를 하게 되면 0이 되고, F베타는 2알파를 했죠. 그럼 F베타-2알파는 0, 지금 규칙을 발견할 수 없어요.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신 거 이용해야 될 게 있어요. 두 분이 알파, 베타를 했잖아요. 두 분 알파 더하기 베타의 두 분의 합은 2가 되죠. 여기에서 알파는 2-베타가 되고, 베타는 2-알파잖아요. 그러면 여기 1번, 2번이라면 1번에서 Fα-2를 해 놓고, 베타 대신에 2-알파를 대입하는 거예요. 는 0. 자, 이렇게 하면 Fα,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, 플러스 2알파, 마이너스 4는 0 넣죠. 자, 그 다음에 2번에서 F베타-2알파를 대입하면 되잖아요. 알파, 2-베타를 대입하는 거예요, 이렇게. 그죠? 그러면 F베타 플러스 2베타-4는 0. 자,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잘 보세요. 우리가 Fx라 했을 때, 만약에 새로운 함수 Fx라 하면은 Fx 플러스 2x-4는 0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은 이 C, 지금 2차방정식이니까 Fx가 2차니까 이거 X 지장을 주지 않죠. 이거 2차방정식이 되죠. 2차방정식이 됩니다. 이거의 두 건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죠. 왜? 알파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. 베타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 2차방정식의 두 건은 이렇게 되어있네요. 여기까지 왔습니다. 여기까지. 그게 바로 여기까지의 역할입니다. 그러면은 Fx 플러스 2x-4는 이렇게 나타나지겠네요.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A라 두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X 두 건을 알파, 베타로 했잖아요. X- 알파, X- 베타로 둬도 되겠네요, 이렇게. 됐습니까? 맞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두 건이 알파, 베타일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. 가능하죠?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랬잖아요. 그러면은 이걸 또 이용해서 이걸 일단 정리를 해 봅시다. 그럼 A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죠. 자, 넌. 그럼 A X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마이너스 2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F2는 2 됐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올려놓고 Fx는 합시다. Fx는 하면 이거 2 X 마이너스 4를 우변 넘기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A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써야 되죠. 이렇게 되죠. 그리고 F2는 이랬잖아요. F2는 A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4 플러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4 0이 되어버리네. 이거는 2 이랬잖아요. 그죠?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2가 되네요. 지금. 자 우리 그리고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죠. 참. 그죠? 여기 두근의 곱이 안 했죠. 알파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4잖아요.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죠.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A는 2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다.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다 구했네. 그러면 Fx는 Fx는 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2X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잖아요. 미리 구하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. 그죠? 여러분들은 미리 구하는 게 낫겠죠. 마이너스 4. 그죠? 마이너스 4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. 여기다가 A하고 알파 베타 다 대체했습니다. 됐죠? 이렇게 한 다음에 전결을 합시다. 그래도.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되네요.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자는 게 F4죠? F4 F4는 마이너스 1 X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6 이렇게 되죠? 8 마이너스 8 다하기 2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. 마이너스 8